다음 소식 이어가겠습니다. 한국을 향한 경제 보복을 치밀하게 준비했다던 일본 정부 안에서 지금까지와는 조금 다른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예상했던 것보다 일이 커졌다며 일본 정부도 계산을 잘못했다는 걸 인정했다는 현지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 실제 달라진 움직임이 있는지 유성재 특파원 리포트 먼저 보시고 바로 도쿄 연결해 보겠습니다. 일본 유력지인 마이니치신문은 어제 일본 정부의 한 건 수출 허가 관련 내용을 크게 보도했습니다.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한 부분이 눈에 띕니다. 한국 사회의 일본 상품 불매운동이나 각종 교류의 잇단 중단에 대해 이 관계자는 예상 이상으로 소동이 커진 상황이라며 정부의 오산을 인정했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수출 허가가 한국에 보다 냉정한 대응을 촉구해 강제 징용 문제의 해결을 촉진하기 위한 의도라고 분석했습니다. 일본 외무성 관계자도 오늘 한국 특파원들을 만나 비슷한 얘기를 했습니다. 현 상황을 풀고 싶다. 그러려면 한국이 징용 피해자 문제의 해결책을 제시해야 한다. 지금 상황을 냉정하게 바라보고 윈윈 관계를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대화조차 거부했던 이전과는 다소 다른 분위기가 느껴집니다. 수출 규제 조치로 어려움을 겪는 일본 기업들이 자구책 마련에 나섰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고순도 불화수소를 생산하는 모리타화학은 중국 공장 제품을 한국에 수출할 계획을 세웠고 반도체용 레지스트를 만드는 도쿄오카공업도 한국 공장의 생산량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니온 게이자이 신문이 전했습니다. 방금 유성재 특파원의 리포트를 보면 지금 상황을 풀고 싶다고 일본 정부 관계자가 언급을 했다는 거잖아요. 어떻습니까? 실제 좀 분위기가 바뀐 건가요? 해당 언급은 일본 외무성 관계자가 오늘 한국 특파원들만 불러 모아 그렇게 말한 겁니다. 사실상 한국 정부에 일본 정부가 전하고 싶은 메시지를 전달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된 배경에는 예상을 넘어선 한국의 강한 반발에 얼마간 당혹스러워하는 분위기가 작용한 것 같고요. 여기에 수출 기업들의 재살길 찾기도 일본 정부로서는 신경이 쓰일 겁니다. 40일 가까이 브레이크 없이 달려온 상황인데 뭔가 해법을 찾아야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정도의 생각이 퍼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일본이 먼저 뭔가를 해서 출구를 찾겠다는 정도는 아닙니다. 일단 그런 기류가 느껴지는 정도인데 그럼 앞으로 일본 정부가 방향을 트는 것 같다. 그런 조짐은 어디서 찾아볼 수 있을까요? 한국의 수출 관리가 제대로 안 되면 개별 허가 품목을 더 늘릴 수 있다, 어제 세코 경제산업상이 이렇게 밝혔는데요. 목록을 만들어서 관리하는 리스트 규제 품목 가운데 어떤 걸 추가로 개별 허가로 돌려서 수출을 까다롭게 할지 주시해야 할 포인트입니다. 확전 의사가 있는지 없는지 드러나는 대목이기 때문입니다. 또 다음 주 광복절 일본에서는 이른바 종전기념일인데요. 아베 총리의 이즈음 발언들 그리고 직접적인 신호는 아니더라도 아베 총리를 비롯한 일본 강요들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 여부도 현 상황에 대처하는 일본 정부의 분위기를 가늠하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도쿄에서 전해 드렸습니다. 도쿄에서 전해 드렸습니다.